17번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3점 하면 괜히 좀 위축되고 무서워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보물로 지정을 했대요. 문화재청은 무엇을?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로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 원사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늦게 평가됩니다. 이 책은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대요.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인데 조선초부터 편찬한 거예요. 문종대의 완성이 되었던 역사서입니다. 정인지씨가 쓴 서문에는 삼하천이 저술한 사기의 범례를 본받아서 천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는 기전체로 쓰였습니다. 기전체. 그러니까 지금 기전체로 조선 전기에 고려시대 역사서를 쓴 거 어려워요. 이거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여기 있네. 고려사. 고려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려사는 기전체로 쓰였어요.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조금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단 바래고니까 자료하고 관계가 없죠. 확실하게 아닌 거. 이거는 알아. 2번. 새가, 열전, 지, 연표 등으로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새가. 여기에 뭐가 빠졌지? 여기에 본기. 열전. 그렇죠? 그래서 기. 왕의 업적. 그리고 위인들의 업적. 그래서 열전. 기전체로 되어 있다. 기전체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기전체로 되어 있는 것. 자, 세 번째.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이건 뭐예요? 고구려 건국 신화. 일대기 서사시. 동명왕편이잖아. 동명왕편. 그렇죠? 이익유부의 동명왕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느낌상 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 같은 거야. 그렇죠?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이련. 이련스님의 삼국유사죠. 자, 당군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라는 거. 동국통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헷갈리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안 돼.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헷갈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너무 지엽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는 거죠.